안녕하세요 네네 아 어저께 그 탄 네네 그거 빠진 거 다시 달아났거든요 달아났어요? 네 아우 다시 한번 놀랬어요 진짜 하하하하 RPM이 막 야 살짝 놀려면 쭉쭉 올라가요 진짜 그쵸 그러니까 가속력이 상당히 빨라지죠 어우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하하하하 어떻게 그거 걔네들이 해줬어요? 예 10만원 주고 공유기란 그거 근데 좀 불안하게 해 놨어요 어떻게 불안하게 해 놨지 또 탄을 그 고무로 양쪽으로 깨어놨어요 양쪽으로 위아래로 두개로 고무 아 고무를 양쪽으로? 네 근데 탄이 그 가운데 쪽 고무가 겹치는 부분에 네 조금 노출이 되어있어요 아주 빠를까봐 불안하네 아 그럼 그 상태에서 언제 한번 시간될 때 오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봐드리면 되니까 글쎄요 아 네 시간 될 때 네 네 차는 또 좋아졌죠? 아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연비도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고스트 냉각수하고 고스트 워셱까지 참가했기 때문에 네 연비도 상당히 좋아질 거니까 연비도 좀 좋아졌는데 아니 워셱은 아직 안 써봤어요 아직 아 그랬어요? 워셱 아직 안 넣었고? 네 그러면 그 나중에 고스트 워셱 고스트 워셱도 넣게 되면 네 또 놀래요 하하하하 글쎄요 아니 어저께 그 탄만 넣었거든요 탄만 넣었어도 네네 네 야 정말 RPA 워셱 살짝 올려도 쫙쫙 올라가야 진짜 그러니까 사장님이 휩기 그 저거 하느라고 탄을 뺐다가 며칠 동안 또 운행을 했잖아 네 그랬더니 좀 답답해졌어 맞아요 다시 또 넣으니까 네 기가 막혀 나가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스포츠 모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 그죠? 스포츠 모드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노멀해서 그냥 다니셔도 스포츠 모드 이상으로 파워업 되고 다 좋아져요 네 근데 글쎄요 그거봐 플러스 원은 네 거기 그 라인에다 못 넣고 그 터보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다 꼈는데 상관없을까요? 라파 플러스 원을 네 트로트에도 감아줘야 되는데 그 고무 위에 감아도 상관없는데 자리가 안 나온다고 걔네가 안 감더라구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오세요 다시 한번 다 봐 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시게 타는게 낫지 네 아 근데 또 감동받았어 정말 그 타는 안하게 뒀다고 차가 이렇게 해달라잖아 그럼요 저희 제품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알았어요 시간 나면 한번 놀러 갈게요 한번 봐주세요 예 한번 놀러 오시고 네 소개 좀 많이 부탁드려요 하하하하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